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온 것처럼 보이네요. 그렇네요. 서효원 받아냅니다. 주천이 오히려 공격을 퍼붓는 서효원입니다. 바뀌었어요. 양 선수의 특징이 바뀌었는데요. 양 선수의 진검승부 지켜봅니다. 힘이 다 빠지면 안 되는데. 주천이는 계속 받아주고 있고요. 서효원 선수 온 힘을 다해 공을 보내고 있습니다. 강타 일변대. 대단합니다. 놓치지 않습니다. 코스 변화. 오른쪽과 왼쪽을 나눠봅니다. 모두가 숨죽인 이 순간 벨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. 저 공을 저렇게 받는 건 감각이 지금 상당히 좋은 주천이 선수고. 양 선수의 훌륭한 경기. 다시 살려다닙니다. 그리고 주천이가 이 순간을 마무리했습니다. 이번 시즌 가장 완벽한 랠리. 대단합니다. 스튜디오 티를 박수 쏘리로 들끓게 만듭니다. 서효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. 지금 서효원 선수의 공격력이 너무 좋았거든요. 그런데 저렇게 떨어져서 저 공을 지금 감각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주천이 선수의 지금. 그러면 저의 공격력이 너무 좋았다. 그리고 나는 마찬가지로 다시 알아듭니다. 그래서 저는 역을 다 받기 위해서는 모진러가 안 좋았다.